니가 마른 여잔 좋아한다 했어 힘든 다이어트 참아왔는데 니가 긴생머리를 좋아한다고 했어 여태껏 길러왔는데 니가 남자 많은 여잔 싫다 했어 누가 말 붙여도 외면했는데 니가 잘 노는 여잔 싫어한다고 했어 그 좋은 나이트도 안다 헌데 그러면 뭘 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는 동안 내게 애인이 생겨버린 걸 나누고 있지만 이대로 너를 단념할 수가 없어 Oh baby 당끝당끝도 하늘별끝당끝도 난 너를 따라갈 준비돼 있어 돌아본 가까운 곳엔 그렇게 니가 원하던 너만을 위한 클럽 여자 있잖아 나만큼만큼만 아니 더큼만큼정 내게 줄 사람 있으면 찾아봐 내게와 나의 곁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널 기다릴 거야 트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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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주 뭐 오 음 좋아요 좋아요 향숙이가 폐활량이 좋네요 향숙이가 어? 아니 이 노래가 둘이 부르는 노래고 빠른 노래여가지고 혼자 부르기 굉장히 숨찬데 제 애창곡이 노래방에서 그랬어요 향숙이가 폐활량이 좋아요 그래 향숙이 좋아요 자 이번엔 다시 이용렬 씨 월 홍준영 씨입니다 어허 멈추세요 구창모 해나리 That's my song 맨 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여 면봉입니다 사랑하며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에 전부를 준 것뿐인데 그대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갔어 이영렉 씨 성공 명곡이에요 희나리 명곡입니다 기분 좋으신가 본데요? 기분 좋으신가봐요 나 고정했래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럼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죠 저희 쪽으로 니명이 맞아 니명이 고시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귀여우세요 굉장히 귀여우세요 들어가실 때는 천근만근이에요 발걸음이 나오실 때는 또 얼마나 발랄하게 투스텝으로 뛰어오시는지 신나셔가지고 자 이번에 다시 우리 은지와 투아이즈입니다 준비 됐죠? 스탑 미스 에벤걸 고통 걸그룹 노래에요 걸그룹 노래에요 아 어떡해 내가 불러요 후 후 후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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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don't know me Shut up boy Shut up boy Shut up boy Shut up shut up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뒤에선 내 예정